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대로 똥시궁창에 끌려가가지고 지팔짚고 온 남미새가 될지 아니면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어떻게든 화사한 햇빛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기로에 서있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이제 나랑 결혼만 하면 자기 얼굴에 쓰고 있던 가면 다 벗어버리고 찍고 올리는 대로 하겠다는 남친 야 너 그 결혼하면 너 남미새다 원지 결혼만 하면 연애 때처럼 안 할 거라는 예비신랑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내년에 결혼이 예정된 예비신부입니다. 저희 둘 다 나이는 30대고 만난지 3년 정도 됐어요. 다름이 아니고 느낌이 뭐랄까 너무 쎄 해서 말이죠. 그러니까 며칠 전 저희 두 사람이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우연히 결혼을 준비 중인 제 친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저희들보다 두 달 먼저 결혼해요. 좀 더 정확히는 이 친구의 남친 이야기죠. 제 친구 남친이 좀 뭐랄까 좋게 보면 되게 알뜰한 사람입니다. 아니 알뜰함을 넘어서 나쁘게 말을 하면 사람이 너무 과하게 계산적이고 절대로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딱 그런 부류. 그리고 자기 남친의 이런 점 때문에 제 친구가 그 결혼에 대해 근심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바로 이거죠. 이거를 저랑 제 남친이 주제삼아 대화를 했던 건데 이때 남친이 먼저 그 사람 그러니까 친구의 남친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아무래도 뭔가 내가 보니까 너무 점생이 같아.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기 친구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그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. 뭐 대충 이런 소리를 하길래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.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좋게 안 보였고 그래서 속으로 은근히 내 친구가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. 다만 친구가 상처를 받을까 싶어 말을 잘 안 했던 거죠. 여하튼 이 소리를 듣고 그래 이 남자도 나랑 생각이 똑같구나 이러고 있는데 이번엔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. 그럼 나는 어때? 나도 그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나? 어? 말해봐. 뭐? 누구? 내 친구 남친? 아니? 왜? 라고는 했지만 사실 제 남친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. 남한테 손해보는 걸 싫어하고 개선적인 면들이 있거든요. 뭐 친구 남친만큼 과한 건 아니지만 분명 그런 게 있습니다. 다만 다른 장점이 많아서 그냥 만나는 거고요. 또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.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이번에 남친 본인이 처음으로 대놓고 먼저 물어본 거예요. 그런데 아니다라는 제 대답을 듣더니 기분이 좋았나 봐. 바로 껄껄껄 웃음이 하는 말이 아 그래? 하하하. 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? 이야 그럼 나 이미지 관리 진짜 잘한 거네. 껄껄껄껄. 뭐? 이미지 관리? 아니 그게 뭔 소리야?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 이거야 지금? 에이씨. 야 순진하게 왜 그래? 어디 뭐 나만 그러냐? 누구라도 그래. 연애 같은 거 하면 이미지 관리 다 하잖아. 너도 할 거 아니야. 아 물론 그래.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. 누구라도 상대방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건 마찬가지니까. 근데 이렇게 대놓고 이미지 관리 했다라고 말은 안 해. 그래? 뭐 여하튼 나는 결혼하잖아. 그럼 더 이상 이미지 관리 안 할 거야. 뭐? 안 할 거라고? 야 당연히 안 하지 마. 이미 결혼까지 다 했는데 사람 피곤하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. 어? 결혼의 꼬림만 하면 그때부터 나는 나의 진정한 내 모습을 너한테 보여줄 거야. 막 대충 이런 대화가 오갔는데 너무 혼란스러워요.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. 연애를 할 때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상대방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뭐 이래저래 내숭도 뜰고 가식도 뜰고 또 숨기는 모습 어느 정도 있다는 거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. 그리고 결혼이라는 걸 하면 이 역시 당연한 걸로 조금씩 사람이 편해지는 거고 또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서로의 몰랐던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게 되겠죠. 그런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은 마치 부부로 한 집에서 이불 덮고 같이 지내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변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결혼과 동시에 나는 연애 때처럼 안 할 거야. 잘 해주는 모습 또 안 좋은 모습이나 습관 이런 걸 숨기려는 그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할 거라고 나는 배려 없어. 그냥 무조건 내 꼴리는 대로 편한 대로 행동할 거야. 이렇게 아예 선전포구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그지갑고 쎄하다 이거죠. 아니 상대방이 편해지면 자연스럽게 점점 달라지는 거랑 이렇게 아예 대놓고 말을 하는 건 전혀 다른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? 일단 제가 그 자리에서 뭔 소리야 그런 건 아니지 이렇게 좀 강하게 따졌더니 자기도 좀 민망하고 그랬나 봐요. 에이씨 야 그냥 장난친 거야 장난 이러면서 상황을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더 그래요. 막말로 우리가 뭐 가볍게 만나는 그런 연인도 아니고 결혼까지 앞둔 예비 신랑이라서 너무 찝찝하거든요. 저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. 이게 그냥 사소하게 넘겨도 될 문제인 건지 아니면 결혼까지도 다시 생각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건지 진심 어린 조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댓글 1번 이제 결혼 날짜까지 잡았으니까 다 끝났다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찐 속마음이 나온 겁니다. 거기서 쓴이가 발끈하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잠깐 쑥 그리는 거죠.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님 이 결혼 하잖아요. 3시간 만에 지옥 보게 될 겁니다. 3시간 2번 분명 단점이 보였지만 다른 장점이 많아서 더 만나고 있다. 결혼 후엔 그 단점이 장점을 다 상쇄시킬 것 같은데 말이지. 아니 제일 달콤할 시간인 그 연애 때도 개선적인 면을 봤다면서 결혼하면 안 하면 과연 네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? 댓글 이게 맞죠. 아니 정확한 겁니다. 단점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도 그거 이해를 하고 넘길 수 있어야 결혼하는 게 맞는 거지. 결국 그 단점 하나로 결혼이 박살날 수 있는 거거든. 장점 그거 아무리 많아봤자 소용없어. 단점 하나 커버 안 되면 결국 못 버텨요. 3번 아니 그럼 지금까지 3년 동안 좋은 점이라고 봐온 그 모든 게 다 거짓이고 연기였던 소리인데 이걸 고민한다고요? 헐 뭐랄까요? 레알이죠. 단점이 있어도 장점을 더 크게 보고 만나면서 이제 결혼도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 장점들이 연기였다. 아 그럼 뭐야? 그거 다 반대로 단점인 거잖아. 네가 본 그 장점들이 다 연기였고 그렇다는 건 다 반대로 단점이라는 거야. 큰일 난다. 4번 쎄한 건 과학이죠.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여둔 쌓인 빅데이터 같은 거요. 5번 아니 쓴이 앞에서 대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이걸 고민해요. 정신 좀 차려요 아가씨. 6번 연애할 때 계산기 절대 안 두드리던 남자들도 결혼을 할 때는 계산기 두드리게 돼 있습니다. 이건 본심을 자기도 모르게 흘린 거라고 봐야죠. 잘 생각하세요. 지 딴에는 숨긴다고 숨겨온 건데 그걸 쓰니까 눈치챌 정도면 그런 성향이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거야. 손해보기 싫어하는 성향인 남자는 말이죠. 남편 아빠 노릇 절대 할 수 없습니다. 요즘은 여자들이 옛날처럼 참아주질 않으니까요. 나 진심으로 경고하는데 그 결혼 다시 생각하세요. 7번 결혼하면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지. 아니 이거 쓴이는 소름 같은 거 안 돋아요. 이 말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걸 쓴이는 정말 모릅니까? 그냥 집 꼴리는 대로 할 거란 선전포고고 만약 이런 말을 면전에서 듣고도 결혼을 진행한다면 쓴이는 그냥 남미세야. 왜? 그 누구도 편을 안 들어줄 테니까요. 네 인생 네 스스로 시궁창에 쳐박은 거니까. 아시겠습니까? 8번 이미 쓴이가 어느 정도 남친의 그런 성향을 느꼈고 본인도 이미지 메이킹하고 있었다고 고백을 했고 거기다 이제 결혼하면 그조차도 안 하겠다 밝혔잖아요. 게다가 그걸 쓴이가 못 받아들이니 장난이라며 무마까지 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거 아닙니까? 절대 결혼할 남자는 아니라는 거죠. 장난은 무슨 개뿔 위험병? 자기도 모르게 본신 말해가지고 그거 들키니까 발뺌하는 거잖아 지금? 9번 우리 회사 과장이 딱 저런 놈이야. 이제 쓴이 결혼하고 애 낳잖아요? 그럼 네가 먹는 것도 그렇고 자식이 먹는 것까지 전부 다 하나하나 다 따질 겁니다. 그리고 쓴이 아프면 병원비 아깝다고 난리칠 거고 눈치도 오지게 줄 거라고요. 그리고 회사에 오면 우리 과장처럼 욕 오지게 할 거고 진짜 이 자식은 도대체 결혼이라는 걸 왜 했나 싶더라고. 이런 인생 살고 싶어요? 10번 야 남자가 얼른 튀라고 지 스스로 밝혔는데 설마 그걸 할 거냐? 하면 뭐 네가 등신이지 뭐. 11번 야 니 친구한테 절 백번해라. 너의 영원한 구원자다. 니 인생 구해준 거야. 12번 계산적인 거 그걸 집단에 숨긴다고 숨겼지만 결국 쓴이한테 들킨 거고 또 자기랑 비슷한 사례를 듣다 보니까 찔려서 한 번 슬쩍 떠받고 또 쓴이가 모르는 척 시침이 되니까 아싸 성공해버렸구만 이러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친김에 밑밥까지 깐 거야. 나중에 야 나 결혼하기 전에 나 원래 이런 놈이라고 다 말했잖아. 이렇게 말하려고 말이죠. 때로는 말입니다. 직관적인 결정이 인생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 3년 시간 아깝다 하지 말고 너의 그 쎄함을 한 번 믿어봐요. 13번 이 얘기를 면전에서 듣고도 결혼하면 그냥 쓴이가 남미세지 뭐. 14번 이제 대놓고 잘해주는 것 따위는 없다.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잖아. 남자가 쓴이를 얼마나 멍청이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. 지가 그렇게 진심을 말하면 쓴이는 알아듣지 못하고 웃으면서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따지니까 순간 알됐다 싶어가지고 움찔 얼른 수습하려는 개 찌질한 모습까지 다 보였다고. 그러니까 이거는 쓴이의 조상님이 그동안 남내를 계속 보여줬는데도 쓴이가 눈치를 못 채고 진짜 결혼까지 하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제대로 알려주시는 건데 그런데도 결혼을 하면 뭐 지팔지권이지 뭐. 결혼하고 싸울 때마다 남자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. 야 내가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말했잖아. 나 원래 이런 놈이라고. 아니 너도 이미 다 알고 결혼했으면서 왜 이제 와가지고 난리야. 어? 이렇게 말이죠. 15번. 쓴이 본인도 아니라는 걸 다 알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글을 올렸다는 건 이거는요. 결혼하겠다는 거예요. 그래요. 잘 가라 남 미세야. 종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. 일단 남자는 자기의 거지같은 면을 숨겨왔다라고 스스로 자백을 했어요.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쓴이는 남자의 거지같은 면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렇다는 건 숨긴다고 숨겼는데 흘러 넘친 거야. 그걸 쓴이는 맛본 거고 속에 든 게 어느 정도일지 그 누구도 짐작을 못하는 겁니다. 그렇죠? 아까 댓글에 나왔죠. 쓴이가 모른다 하니까 자기도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말이 헛나온 거지. 자기 본심이. 하... 이거...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? 얘 왠지 할 것 같아요.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네 선택이니까 알아서 해요. 감사합니다.